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로 출발합니다. 비스틱 화이트! 주로당 아유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자하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비를 제칩니다. 자하 골키퍼 선박!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박입니다. 엄청난 반사 신경! 와 멋진 선박! 이대로 속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정말 멋진 선박이에요. 중거리 슛에 자신이 있다 보니 멀리서 한 번 때려보네요. 알베르 산비로 공가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자하 위치는 잘 잡았었는데요. 측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시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상대의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의 역습에 슛디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케빈 더블 라이너 엘링 홀라 끊었습니다. 알베르 산비로 공가 자 반격 자이언스 빠르게 나가야죠. 잘 들어갔어요. 이야 흐름 좋아요. 초점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알베르 산비로 공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로드리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엘링 홀라 슈팅 미세트 코이트 어디로 공이 투입이 될까요? 머리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코너킥을 헤더로 잘 연결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먼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0 경기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오 좋아요 흘러나왔습니다. 케빈 더블에이노 찔러줍니다. 엘링 홀라 자! 이겼어! 여기서 처치입니다. 알베레스 산비로 콩가 조르넬 아유 뒷동반으로 연결이 될까요? 패스가 조금 기울었네요.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리드도 리드지만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크다고 봅니다. 후반전에도 수비를 잘 유지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몰아붙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후반전입니다. 제체입니다.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아 정말 훌리네요. 벗겨냅니다. 일카이 김두환 엘링 홀라 들어갔어! 필포드 더블에이노 만들 수 있나요? 시작! 시작! 추가 골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두 골 차로 도망갑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먼저 골이 나왔네요. 엘링 홀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엘링 홀라 한 골 더 치마하면서 2가 0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집도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진합니다. 자하 스루패스 아 죽는 비율이 있어요! 오르단 아유 크로스 올배더 아 빗나갑니다. 대처가 좋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빈도완 엘링 홀라 슛 엘링 홀라 슛 아 이걸 맞네요.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북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기록했는데요. 세트피스가 확실히 특기인 팀이에요. 아 찼습니다. 돌려있습니다. 엘링 홀라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엘링 홀라 새 골 차를 두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어 Almiv 역시 이렇게 남개 딸리는 모른 기포가 대처하기 어렵죠. 아 아 멋지게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엘링 홀라트. 크리스탈 팰리스 벤치가 움직입니다. 점수를 3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엘링 홀라트 공을 가져옵니다. 자 파울수면 되나요? 퀘퍼드. 귄도한. 일카의 귄도한. 왼쪽으로. 엘링 홀라트. 아직 처리가 안됐어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다시 한번 선수를 바꿔줍니다. 로드리. 어 좋은데요. 자 바랐는데요. 슛. 어려운 공을 잘 받았습니다.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코너킥 세번째인데요. 해당. 이야. 몸을 던져 골을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에요. 자하. 제쳤습니다. 잭 그릴리시. 잭 그릴리시.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엘링 홀라트. 알베르르. want to do quick. 해주세요. 알베르. 선비로 공가. 스위, north path.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받지 않습니다. 케빈 더블 라이너 잭 그릴리쉬 엘링 홀라트 좋은 압박 볼도 뺏었습니다 퀼포드 윌플리드 자하 자 역습기 흡니다 퀼포드 완벽한 승리입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 큰 장점이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